어이구 그래 배송이야 배송이야 간식 왜 안 먹었어? 어머들 싣자 싸는데 다섯 가닥 정도를 잡았으면 다섯 가닥에서 여섯 가닥 정도 빠졌다 여러만 하지 마시고 여러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있었을까요? 왜? 없어 완전 우리 장빈 형님께서 여기 물이 들어가서 합성된 거예요 전기가 다 백라이트 여기 보시면 깨끗하죠? 반짝반짝 얘는 중간에 시커멓게 탔죠? 양쪽에도 끊어져요 마이크도 안 돼요 화면도 고장하고 마이크도 고장하고 그리고 단자 속에도 쇼트나 있겠죠 들어가 있는 쪽으로 다섯 가닥 서울은 차가 이렇게 많아 응? 한강이네 한강 냄새 맡아 이제 일어납니다 너 엉덩이 말고 한강이네 앗 알지 알지 덕분에 다섯 가닥 다미 다미 간식 집중 다섯 가닥 다섯 가닥 다섯 가닥 하나 둘 나 안lets 엄마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기다리겠어 엄마 기다리고 있어 왜이리 서운해 왜이리 서운해 왜이리 서운해 우찌 혼자서 잘 기다렸어 아유 우찌 잘 기다렸어요 어이 모르겠어 간식 안 먹어 간식? 간식 어딨어? 왜 간식을 하나도 안 먹었어 아유 화났어? 안 맡았어 우리 먹어 간식 먹어 우리 꺼내먹어 이제 저러는 날 먹어 간식 먹어 간식 먹어 천천히 해 천천히 간식아 왜 안 먹었어 뭐고 기다리려 응 편에서 먹어 왜냐하면 간식 먹으면서 흠흠흠흠흠흠흠흠 왜이리 도망간다 간식을 이러네 아침에 날마다 간식을 가激한 호흡 아, 맛있어? 잠시만요. 저는 에이프라이과 함께 먹으러 왔어요. 집사는 뭐하고 싶어요? 집사는 뭐하고 싶어? 집사는 뭐하고 싶어요? 집사는 뭐하고 싶어요? 집사는 뭐하고 싶어요. 모찌는 꼭 잠자기 전에 저러더라 응? 저거 봐 아구 귀여워 가방 안에서 자는 거야? 아구 귀여워 오는 거야? 잘 잡았지? 잘 잡았지? 좀 더 좋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